안녕하세요 왕쥬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좀 공지사항이 있어 가지고 네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왕쥬 유튜브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왕쥬 유튜브에서 영상편집자를 구하고 있어요 영상편집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베가스 또는 프리미어를 사용하실 줄 알고 썸네일 제작이 가능하신 분들 아래 메일로 신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책임감이 강하신 분 이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저와 함께 왕쥬와 함께 오래오래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메일 주소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자신의 작품들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왕쥬 유튜브가 외국인 구독자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정말 외국인 구독자님들 땡스 땡큐 땡스 포 제가 지금 발냄새가 나가지고 옆에서 갑자기 공기총둥이가 냄새가 난다고 너 조용히 안해 죄송합니다 땡스 포 아 모르겠습니다 요즘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네 근데 영어가 아직 딸려가지고 영수진이 제가 아직 자막을 달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영어 자막을 좀 요청하시는 외국인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은데 하 제가 아직 그럴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 혹시라도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왕쥬 유튜브에 영어 자막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여기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이게 뭐야 안녕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